LA 한국문화원가 필로프린트 판화가협회는 11월 10일 목요일 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2016 현대판화점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31명의 한국 판화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작가들의 개성이 담긴 각양각색의 작품이 출품되어 판화의 다양한 기법과 표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색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심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색이 정말 좋아합니다. 이 색은 어떤 색을 좋아할 수 있죠. 이 색은 다양한 색의 색을 좋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색은 엄청난 depth의 색을 좋아할 수 있죠. 제가 정말 더 좋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색은 좋은 색이 좋죠. 그리고 여러분의 색은 좋은 색을 좋아할 수 있죠. 전시는 11월 17일까지 LA 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